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있겠지만 최강록 씨가 음식 이름이나 음식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설명한 것과는 다른 맛이 나는데 어떡하죠. 말이나 좀 더 제대로 할 걸. 그 참깨의 진하고 고소하고 기름진 맛에 복분자로 단맛을 얹으면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정말 허를 찔르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